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젠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를 보라 하네 할렐루야 산소 날 죽게 받니 그려주로 나를 사라진 주님의 모습으로 사라진 주님아 산하진 주님아 나를 위해 비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여 이젠 내가 떠나도 조정부하도 이젠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도 나는 바른데 천국 천사 나를 돌며 마중나오도 천국 천사 나를 사라진 주님의 도시여 천국 천사 나를 사라진 주님의 도시여 천국 천사 나를 사라진 주님의 도시여 사랑 죽으라 사랑 죽으라 사랑 죽으라 사랑 죽으라 날 위해 비흘리신 내 주님의 도시여 주님 한분 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그리신 내 주님의 도시여 주님 한분 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서로 주를 만난 그가 울며 오게 하옵나 나는 행복해 주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길어올려 나는 행복해 사람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래? 최후의 몸도 나라 주님 한분밖에 사랑 많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귀가 들어요 주님 한분밖에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성 위에서 우리를 나는 행복해 주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길어올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는 행복해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래? 최후의 몸도 나라 주님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죽은 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새지 주는 나를 던지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하늘 하이시여 나의 바람 계시며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화니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영혼아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일을 지니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을 이동하시며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 수 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십시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신 너 능력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십시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조하나니 규정할만 하시네 십자들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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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쇠물과 앗둘의 얼굴은 다 의해를 피우라 희생의 죄를 씻으며 존하게 되겠네 존하게 되겠네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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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제 탓은 기원은 죄신 기원하니 속감물로 둔 대첨은 용생을 놓겠니 제 소원 더 타는 기원에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제 소원 더 타는 기원에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바로 심도다 나를 보았아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시대별로 위대하게 서셨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손꼽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소개하는 요나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수제자로 불리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불어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또 베드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분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그 길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넘어졌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입으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계절에 오면 똑같이 이 땅에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계절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면 비도 똑같이 맞아야 합니다 밤이 오면 밤도 맞이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과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갈등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뱉어놓고 난 뒤에는 후회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허실 수 없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생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잡아주셨고 요나를 잡아주셨고 야곱을 잡으시고 그리고 베두를 잡으셔서 모세를 잡으셔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닌위에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닌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요나 시대 때에 인구가 12만 명이 있는 그 당시에는 최대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가 유다 민족들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닌위의 사람들은 이 유다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그들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회기를 촉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도망갔다고 말씀합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사람의 생각에는 다시 서란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배가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침 다시 서러 가는 배를 요나가 만났습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 도망을 잘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그 물고기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를 큰 물고기 입 속에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가 입에 삼키고 육지에 토해 놓았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니누에로 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그 자리로 요나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때에 그를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굳이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일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고 말을 잘못하면 말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택한 받았습니다 택한 받은 우리 요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서야 되겠다고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도 이미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다가 훗날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년에 가서 하루길을 돌면서 이 사람은 회기를 촉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12만명을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직장 여러가지 많은 사람관계에서 우리 많은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이 옵니다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결선 하지 말고 결단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인지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가장 부족하고 잘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다가 가장 요나같이 크게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여러분 가정이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가르켜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 1장 실전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 설신 그 군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떤 일 있어도 주여 환경이 힘들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내게 주어진 것 버리지 않는 오늘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 이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5세 때에 정던 땅을 떠나서 뭐냐면 가난 땅을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내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나이 75세 때 부른받은 그는 하느님께서 다음 같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요다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너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15년, 다시 말해서 약 1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 1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자녀를 주시겠다 했던 이 약속은 10년이 흐른 후에도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장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신의 몸쪽인 하갈이란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자신의 부인 몸쪽 이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이때 이스마일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6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일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불험받았고 86세라면 만 10년입니다 만 10년 만에 이스마일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을 86세 때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헤어졌습니다 이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장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6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떠나시고 그리고 13년이 흐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마지막 거의 남은 생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요나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매일같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일어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현재 가정이 포기하고 싶고 부부 사이 계속되는 갈등, 위기 그리고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업장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가정이고 내가 삶에 터지는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직장이며 사업장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쉽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을,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살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작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내가 필요하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나에게 없던 하나님께서 갖다 주신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절대의 생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시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야구배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배라는 사람은 어머니 몸에서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이 애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형과 함께 나올 때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먼저 앞서 가려고 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구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배 안에서 두 형제가 서로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구배라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배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격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예수가 받을 장자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이 야구배 형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누구냐? 물었을 때 하는 말이 에서입니다 야구배 그렇게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음성은 야구배 음성이로 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손을 만져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손을 만져보고 축복을 한 것은 에서는 털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배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을 해서 손에 염소털로 손목을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손을 만지게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인지 야구배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서의 장작권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형이 사냥을 하고 결에서 돌아왔을 때에 야구배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길을 느꼈던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을 좀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야구배는 무엇을 하든지 단 두 형제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형의 장작권을 늘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싶었던 늘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형의 장작권을 내게 판다면 내가 죽을 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작권을 동생 야구배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란 땅이 2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사람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야복이라는 나루터에 밤은 깊어 가는데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것을 생각했을 때에 야복강을 가족들이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이 야구부는 야복강에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구부를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내용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구부예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구부와 실험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야구부가 아니었습니다 야구부는 전혀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구부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호시야 12장 4절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스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야구부를 서셔야 하는데 일찍에 택하셨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변화되겠다는 전혀 본인의 노력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바로 치셨는데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위골이라마는 뼈가 어긋나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구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름은 이제는 야구비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야구부는 변화됩니다 그는 환도뼈를 해놔서 절로 꺼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되기 되었고 그의 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열두 아들 통해서 열두 집화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야구부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네번째 아들인 유다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며 솔로몬 왕의 조상이 되었고 왕가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태어났던 바로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당 집화가 됩니다 네비 집화입니다 놀라운 열두 집화의 아버지 훗날 이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요나를 훌륭하게 서셨고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서시고 그리고 야구부를 훌륭하게 서신 하나님 그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다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구부를 하나님 보실 때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도 이상 변화가 안될 때 우리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1년 2년이 아니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야구부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이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야구부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맙시다 모세를 소개합니다 이 모세는 7국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이 40세까지 야구부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야구부의 왕자로 있던 그는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모래 속에 감추었던 죽었던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40년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이 사람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자로 40년 동안 있었던 것은 나이 40세에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량에 묻혀있던 것은 이제는 이 사람은 야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세월의 헌두간에 야구부의 많은 지식도 잊어버렸습니다 나이는 늘 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왜 사람 죽였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적흥적이었습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80세에 찾아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길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모세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뛰어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까마득하게 다 잊혀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세계 속에 누가 개입하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갑자기 나를 붙드시면 오늘 모세처럼 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생을 포기하겠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항상 죽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부르실 만큼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평소에 이 베드로는 틈만 나면 예수님 앞에 다음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일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당하시는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에 성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요나처럼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말할 때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 숙불을 피우는 곳에 세상 사람과 어울려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지적을 하면서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러나 저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 사람의 통곡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는 과거에 고기 잡는 어부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고기 잡느니 베드로를 부르셔서 아침에 조반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떡도 준비하셨고 생선도 준비하셔서 숯불 위에 얹어놓으시고 구우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베드로에게 조반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버려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도 나는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큰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남산에서 성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맨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전부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나냐면 귀신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삽시간에 이 사람들 입을 입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기를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길을 갈 때에 길거리에 절비하게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료되는 이런 과공할 능력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 하시는 오늘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호박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인이 젖 먹는 자를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나온 자를 그 자식을 어찌 극힐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말씀합니다 새겨 놓은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안에 택한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낳은 내 부모가 내 어머니가 나를 잊었다 할지라고 나는 절코 너를 잊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4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린 자랑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자랑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일은 사랑이라니 사랑은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으로 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대상이 누굽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사랑까지 가는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따라서요? 내가 거기에 따라서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너 인생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인생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말이 넘어집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많은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의 마지막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기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단회적입니까? 순간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또 가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성례로 축복합니다